할렐루야! 오늘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3월 초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 늘 생각하는 게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미 3월 2일부터 사순절 시작이 되고 3월 3일은 제 수요일이라 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예식은 하지 않지만 카톨릭이나 또 루토교와 같은 개신교에서도 예식을 행하죠. 작년 종료주일 때 종료주일 나무를 흔드는 그러한 예식이 있잖아요. 그러한 예식에 남은 그 나무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 이마에다가 뿌리는 예식을 그러한 일부 교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뭘 얘기하느냐. 물론 그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어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만찬과 침례 예식입니다. 물론 각 교파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의식을 가지고 이 사순절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기념을 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듯이 우리가 사순절 바로 그리스도의 그 권한에 동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기우는 그러한 절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가진 권한을 당하시고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면서 나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늘 전한 복음의 그 정의된 그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 고린도 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내가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여느니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바 되었다가 장사질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또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내용이요. 전체 내용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정죄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의미라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것 중요한 것이지만 그걸 바라보는 것 소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고난은 싹 빼버리고 듣기를 싫어하고 지나치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절제와 인내 죄와 싸우기를 피와 같이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싸움 영적 전쟁 이러한 것들을 회피하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그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장세기 3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 장막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제림하실 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때를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뜻깊게 시작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의 의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5절 또한 16절 이하의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금식할 때 또 남에게 그 자기의 금식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좀 초췌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외식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만의 요시야 교만의 바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예요.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셨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신의 산에서 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40주야를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허랩산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41회라는 것은 권한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40일 사순절의 그 의미를 40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 기도라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유익되는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식 기도는 그야말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대단한 유익을 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제가 생각하면서도 참으로 금식 기도만큼 우리에게 건강,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또한 육체적인 건강을 주는 은혜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추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금식 기도는 우리의 몸에 참으로 유익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게 되면 반드시 소화가 있어야 돼요. 소화 기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또한 각 세포의 그 에너지가 혈관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다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한 에너지의 대사의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뭐냐? 노폐물이 생긴다 이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먹은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잖아요. 노폐물이. 배설하는 거 아니에요?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 그것을 분해하고 대사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세포의 그러한 에너지 공장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그 공장에서 에너지를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기는 게 노폐물이 생기는데 그 노폐물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활성산소. 활성산소라는 게 뭐냐? 이것은 산소인데 산소의 분자 하나가 모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O3라고 하는 그 오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것을 산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산소와 O2와 O1 하나가 모자라. 이것이 활성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세포를 파괴하는 거예요. DNA를 파괴하는 거죠. 세포의 핵 유전자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암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의 궁극적인 기본적인 원인은 활성산소에서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농도가 적을 때는 괜찮아요. 활성산소의 생성이 적을 때는. 그건 오히려 박테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또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도 하고 면역기능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활성산소가 적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만들어져요. 특히 요사이 인스턴트 식품들 당이 많은 것, 지방이 많은 것, 포화지방이 많은 것 이러한 식품들을 먹을 때 그걸 대사회 과정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 그걸 산화라고 하는데 산화의 과정에서 대량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그 활성산소가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야. 노화를 일으키는. 왜 사람이 노화가 되느냐. 활성산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을까. 줄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존 허프킨스 의대의 연구팀이 그 연구 결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질환의 90% 이상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면 중화를 시키는가. 그래서 음식을 추천하잖아요. 바이타민 C, 바이타민 D, 바이타민 E, 바이타민 A 이런 것들이 항산화 효과를 하는 겁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거예요. 또한 녹황색 야채, 베타카로틴이 많은 것. 안토시아닌, 블루베리, 저지방요크루트, 야채, 풍성한 오색과일 뭐 이런 것들이 항산화의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그러한 효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가장 탁월한 방법은 뭐냐. 활성산소를 생기게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보다는 아예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금식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단식원 많이 있잖아요. 그건 뭐 신앙과 상관이 없잖아요. 단식원에 가서 단식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식을 하고 나니까 당뇨가 좋아졌다, 혈관 질환이 좋아졌다, 암의 재발이 안 된다, 우울증이 사라졌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의학적인 이러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단식이라는,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속에 매우 중요한 이러한 건강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활성산소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아예 생기지 않게 하는 거라 이겁니다. 물론 금식에는 또한 부작용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또한 특별한 전문가에 지도하지 아니하고 밥 먹듯이 금식하게 되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로감이 생기죠. 또 영양 부족이 생기죠. 탈수가 생기죠. 소화불량증이나 첫 번째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통이나 현기증. 여러분, 한 2, 3일 금식해 본 사람은 첫 번째 이 두통, 현기증 때문에 금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만큼 이 금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요령 있게 또한 전문가의 지도를 통하여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금식이 건강에 좋은 것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금식의 효과가 크게 나오면 첫 번째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먹을 때는 얼마나 세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걸 소화시켜야 돼요. 대사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것을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찌꺼기 노폐물들을 처리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노폐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자면 약 14시간에서 16시간을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사람이 굶으면 첫째는 탄수화물을 소비합니다. 어디서 소비하느냐 먹은 음식에서 소비할 수가 없으니까 간 속에 있는 글리코겐이라고 하고 있는 저장탄수화물이 우리 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고갈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방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지방이 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획기적인 금식의 효과라니까. 여러분 탄수화물을 태우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에너지에 있어서 좀 저급한 에너지야. 더러운 연소를 일으킨다 이게. 왜냐?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당뇨도 생기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노화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타고난 아주 깨끗한 연소 이것은 지방을 태울 때에 활성산소가 거의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 14시간에서 16시간을 금식하게 되면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매도 날씬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깨끗하게 되고 노폐물이 잘 생기지 않이하니까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DNA라든지 이러한 유전자가 파괴가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고 싱싱한 피부 이걸 하려면 간헐적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첫째는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인 놀라운 원리가 담겨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끼씩 벌써 10여 년 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일을 하면서 저는 점심을 금식을 해요. 얼마나 일이 힘듭니까? 진료하는 일이. 말씀 준비하고 진료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러한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그게 딱 몸에 붙어버리니까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훨씬 더 활력 있게 효과적으로 집중력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노화의 과정이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과거에 한 20년 전에 보다곤 전에 원장님 아들이 진료하고 계시나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도 안 늙으셨네요. 20몇 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조금 과장되게 한 얘기겠죠. 그러나 듣기는 좋다. 기분은 좋다. 이겁니다. 그 덕택을 나는 이러한 금식 기도에 그 덕택이 있다가는 그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학적으로 노폐물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그리고 또한 활성산소가 적게 생기니까 노화의 과정이 차단되는 거야. 그리고 피부도 주름살에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이 금식의 효과를 이게 이만큼 좋은 겁니다. 왜냐? 주름이 왜 생겨요?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녁을 적게 먹는 것 그리고 아예 저녁을 금식하는 것도 건강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일하고 나서 저녁은 먹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심을 금식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녁을 금식하게 되면 아침을 먹어도 돼요. 그러면 14시간 점심 때부터 내일 아침까지 한 14시간 16시간 정도를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저녁을 그냥 잘 먹고 자면 우리가 운동을 해서 이걸 산소를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게 소비가 돼야 되는데 잠을 자게 되면 그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또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저녁을 아주 가볍게 야채나 과일로만 하든지 아니면 일찍 들든지 이것이 우리의 정신건강 육체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째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속에는 오토페지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포식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폐물들을 그냥 그냥 치워버리는 그러한 자가 뭐라고 그러나 청소효과라고 그러나요? 그런 효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효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인체의 염증을 억제하는 겁니다. 장기의 손상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먹는 만큼 또 금식한 만큼 또 우리의 면역체계가 되살아나고 또한 자가포식 과정을 통해서 노폐물이 처리되고 활성산소가 줄어들고 노화의 과정이 중지되고 그런 말미야마 당뇨병이라든지 대사장애 대사성 질환들 고지혈 고혈압 당뇨 지방간 심혈관 질환 이러한 대사성 질환들이 음식의 절제를 통해서 또 금식을 통해서 예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보다도 금식하는 것이 훨씬 소위 말하는 아주 단편적인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한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금식이 우리의 건강에는 가장 탁월한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부활절날 얼굴이 환하게 밝아질 거예요. 한 몇 년은 젊어질 겁니다. 확실해 이건 의학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내가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정신적인 이러한 활성화 정신분열증 이라든지 우울증 이라든지 조울증 이라든지 이러한 문제 또 치매 이러한 것들에 탁월한 그러한 예방 효과가 있다. 이것은 바로 유명한 러시아의 정신과 의사인 니콜라이프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7000명의 정신병 환자를 단식 이란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전됐다. 7000명 이상의 정신질환자들이 아주 굉장한 효과를 보여요. 알츠하이머 이건 치매 기억력 상실 등이 이런 논문에 나와 있어요. 얼마만큼 금식의 효과가 정신적 질환에 효과적인가 왜냐하면 뇌에서 쓸데없는 노폐물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생기는 여러가지 치매 기억력 상실 뇌세포가 퇴화되는 것 또 뇌세포가 위축이 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기억력 상실 건방증 기억력 상실 나아가서는 치매가 발생하는 것 알츠하이머 치매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들 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단식기도 많이 하잖아요. 금식기도 많이 하고 또 그 외에 무슬림들도 말이에요.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하잖아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해가 딱 지면 막 진짱도 먹는 거지. 난리가 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별 효과는 사실 없을 것인데 이만큼 이러한 금식의 효과는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금식하긴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지 저처럼 그냥 계속 하든지 계속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이식을 저는 권고하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건강에 아주 탁월해요. 탁월해요.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 정신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 노폐물을 적게 하고 활성산소를 예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의 그러한 효과는 바로 영적인 효과입니다. 영적인 효과예요. 금식하는 것만이라도 신앙을 떠내서라도 우리의 몸과 정신에 건강한 효과를 주는 건 확실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는 필수적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빼내야 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금식하는 기도를 절대 빼지 말게 되기를 주여러분으로 추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인적 건강을 얻는 비결이에요. 왜 금식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육칠간의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혀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거하는 입술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째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바로 교만한 눈이다. 교만해. 교만한 것. 이것은 바로 인류 역사보다도 더 먼저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하여 우리 모두가 원죄 아래 그 죄와 사망의 법안에 타락하여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마땅한 그러한 인간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호배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정죄함이 없이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것 이거 보호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있는 죄가 있었다니까 그 죄가 여러분 아세요 무슨 죄예요 교만의 죄예요 누가 지은 죄입니까 사단 루시퍼가 지은 죄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교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퍼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장 아름답고 능력있는 그러한 천사로 창조가 된 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요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개명성 같은 자가 바로 루시퍼였다 아침의 아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혀버리는가 땅에 찍혔다 여러분 사단이 하늘 보좌에 보위하는 수호천사 있는데 찬양하는 그는 비판을 기가 막히 타고 노래를 잘하는 천사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찬양대장 천사야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름답게 아주 지극히 아름다운 그러한 천사야 그냥 보면 뿅 가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그래서 그 휘하에 3분의 1의 천사가 따라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한 그 천사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지리라 하나님을 맞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참으로 피조물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땅에 찍힌 자가 되겠어 이 지구에 찍힌 자가 됐다 이 세상의 임금으로 찍힌 자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천사라 이겁니다 그 3분의 1의 천사가 이 공중의 권세 잡고 온 지구상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엄청난 수의 천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타락한 천사에게서 온 거 아니에요 그 미혹 때문에 온 게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질투하여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그들을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게 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두 번째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무엇을 해요 마귀를 면하는 일을 하는 마귀와의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 중에 하나야 마귀의 일을 면하심 예수님께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신갑질을 입고 성령의 거민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향력 안에서 생명의 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낮춰야 된다 이거 낮춰야 된다 이거 사랑하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어떤 청함을 가고 모임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자기를 낮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교만을 좀 낮춰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히려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낮춰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면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면 진짜 마귀가 달라들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내 스스로 금식하면서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는 방법이 바로 금식하는 기도야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사에서 53장 13절에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응답이 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뭐한다고요 괴롭게 하였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괴롭게 합니까 이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영혼이란 말을 좀 잘못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인네티 영혼을 괴롭게 했다는 것은 인네티 낮춘다는 걸 말해요 humble myself 내 자신을 겸손하게 했다 괴롭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이란 말은 네페시 네페시란 말은 프리시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을 괴롭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혼을 여러분 몸은 바디죠 소마 그리고 혼은 네페시 그리고 영혼 푸뉴마 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는 그 말은 내 혼을 네페시를 인네티 낮췄다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금식함으로 금식은 바로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혼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지적인 거 아는 걸 말하는 거죠 또 정 감성을 말하는 또 의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내 혼적인 기능 그래서 지정의 이것이 바로 내 자아야 내 자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감성이 풍부하고 내 의지가 굳건한 사람들을 높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정의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주인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그 결정에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라 기도를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혼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축복이 내 가운데 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 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기가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의 내 자신 존재의식 이라는 게 누구라도 나를 침해하고 나를 없인 여기는 화나지 않습니까 그게 내 자아예요 그게 그리고 내 몸덩아리 내 몸을 누가 상처를 주거나 때리거나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가만히 아니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위장과 간을 얼마나 주인처럼 모시는지 몰라 먹는 거 그냥 먹는 것이 그냥 중요한 거야 어떤 기독교인 변호사 한 사람이 말해요 이 말씀을 듣고 금식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결심을 했어 내가 이제 금식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 시작한 날부터 길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그 식당에서 품어져 나오는 음식 때문에 괴로워 또 무슨 케이크 빵집에 돌아가는데 그 빵집에서 나오는 구수한 과자 냄새가 얼마나 괴로운 거야 아니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있어 아니 아니 이 위장이라든지 이런 내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나 이거야 너는 나를 정말 내 위장아 너는 나를 너무 괴롭히는 구나 네가 내 주인이냐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좋아 그러면 내가 내일 또 금식하리라 그렇게 해서 절제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참 간증거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우리의 위장이나 우리의 장이나 또 우리의 육체 또 우리의 마음 혼적인 기능 내 의지 내 감성 내 어떠한 지적인 것에 너무 의존하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의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나아갈 길의 향방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를 때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했지만 이것이 내 혼이 내 주인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뜻이 잘못됐었구나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180도 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므로 금식이라는 것은 내 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이것이 금식이야 여러분의 혼을 괴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위장을 단련시키는 게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춥고 힘들더라도 꼭 아침에 운동하는 거 그 우리 집사람이 오늘은 좀 쉬지 감기 들면 어떻게 그러나 그거 쉬고 나면 항상 후회가 돼 나중에 더 감기가 들더라고 왜 내 몸이 연단을 해야 되죠 육신의 연단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춥고 힘들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새벽기도 끝나고 꼭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주 그냥 생기가 돈다 이거야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지요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자면 손해야 우리의 육신의 연단도 필요한 거야 그렇게 함으로 그야말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보존되는 거야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뭐예요 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절제해야 됩니다 먹는 거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음식을 탐하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자문서에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야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내 삶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입는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도 그랬고 엘리아도 그랬고 다위도 그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애쓰라 선지자도 포로된 유대인들을 갖다가 예루살렘을 돌이킬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성전의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또한 자녀들 다 같이 그야말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강도와 위협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군졸들을 다 붙여서 안전하게 에루살렘에 도착하도록 응답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에스도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왕의 마음이 감동을 받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하나님 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곳은 바로 금식기도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한 나를 괴롭히던 자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듭니까 힘듭니까 금식기도 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피곤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기도만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는 기도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며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한다는 건 금식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괴롭게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금식기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할 때 내 얼굴을 구하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순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핵심이에요 말씀의 핵심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시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내 혼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의 은혜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말씀 자기 십자가 어떻게 짭니까 우리는 금식 하며 기도할 때 내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내 생각이 눌려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라니까요 내 혈기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내 분노와 화가 금식 기도할 때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 얼마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내 땅을 고칠지라 우리나라를 고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가 민족의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 복음통일을 이루고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서 G5 국가로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놀라운 제사장 나라의 사명 무화의 나라 샤론의 꽃의 나라 예수 크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아멘 rina 네라도 내리 inned l 한 하 나